지위가 있습니다. 어떤 지위냐면 그룹이 있어요. 그룹 안에 있는 지위가 있어요. 그 지위라는 것은 누구의 지위야? 집단의 구성원, 집단 구성원의 지위인데 그룹 속에서의 지위가 되겠죠. 그 지위라는 것은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룹, 집단 구성원들 되겠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낮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집단 구성원들은 가질 것 같아? less, 더 적은 confidence,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는 확신 does, 그리하여 어떻게 할 수 있어? have? 아이고, 여기다 이렇게 미안하다. have. 그리고 be. 그리고 이거, 이거 할 것 같다. 익스프레스 표현할 것 같다. 그들의 의견을 여기 있죠? 적은 게 수거, 수거, be to, 동사 번역이죠? 뭐, 할 것 같지 않다. 이런 뜻이죠. 그들의 의견을 표현할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found 되겠어요. 발견했구나. that 이하를 발견했구나. 접속사구나. 그런 멤버가 있는데, 구성원인데, 이 사람은 가지고 있어. 더 높은 지위를 가진 구성원들은 이렇게 동사죠. 실제로, 실제로 그쪽으로 be more likely to share. share는 공유하다. new information,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는 거네. 여기 여기 나와있네. be likely to 적을 게 이것도 be likely to 동사 원역이죠? 뭐, 할 것 같다? 무엇은 더죠? 더 뭐, 할 것 같다. 더 공유할 것 같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아, 그렇지만 도우즈 위드. 자, 사람들 사람들 도우즈 사람들이야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요렇게 이 도미네이트가 동사 안에 도미네이트 지배하는 거야 지배할 것 같다 요렇게 회의를 토론을 토론이 낫겠다. 디스커션이니까 그죠? 토론을 이 사람들이 지배할 것 같아요. 지위가 높으니까 자, even if 비록 뭐뭐일지라도 정보가 있는데 that 관계대용사구나 그 정보가 무슨 정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라는 것이죠? 아, 데이는 이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라는 것이 이 정보라는 것이 이다라는 얘기죠? valid valid 타당하다는 뜻이구나 타당한 타당하거나 중요하지 않아 더 더 타당하지도 않고 더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토론을 주도하는 거야 그래서 어, 그렇구나 잘못된 정보 중요하지 않은 정보가 가지고 있지만 토론을 주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들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리더를 되겠습니다 지도자 지도자 교자들은 가질 수 있는 가지는 거야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야 능력 그렇죠? 이게 무슨 능력일까? 할 수 있는 능력 되겠습니다 뭘 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음 얻다 아이고 얻어내다 얻어내다 얻어낼 수 있는 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왜? 지도자니까 그들은요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야 자 이 정보는 누구로부터 있는 정보야 누구로부터 얻는 정보냐면 어 그룹의 구성원으로부터 아 그러면 이 그룹의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혼자만 가지고 있는 보물 같은 정보도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왜? 지도자니까 그들은 비슈어 아 비슈어 아 비슈어는 확신하다는 뜻이죠 그죠? 아 비슈어2구나 미안하다잉 비슈어2 비슈어2 비슈어2는 확실히 뭐뭐를 하다라는 뜻이죠 확실히 투부정사 하다라는 뜻이죠 자 머스트는 강한 그거죠 강한 추측입니다 이 머스트는 뭐뭐임에 틀림없다 확실히 그렇게 하면 틀림없다 그죠? 그렇게 그럼 뭐야 그렇게 한다는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는게 두소가 뭐야 요거를 얘기하는거야 구성원으로부터 공유되지 않은 정보를 얻는 거를 확실하게 걔네가 할 것 같아 그죠? 예를 들어 보겠어요 예를 들면 뭘 함으로써 정보를 얻는거야 뭘 함으로써? 메이킹 함으로써 it 클리어 make it 클리어 that it이 가 목적어오요 가자 목적어 that이 진짜 목적어 되겠습니다 접속사입니다 됐어요? 정리 좀 잠깐 밑에 적어볼게요 make it that 그죠? make it that clear 까지 갈까? clear that 뭐뭐라는 것을 명확히 하다 아 뭐뭐라는 것은 뭐뭐라는 것은 명백한거야 그죠? clear가 명백한거죠? 명백한거야 that이라는게 명백하단 얘기죠 that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함으로써 정보를 이끌어내는거야 누구로부터 정보를? 다른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이끌하시는거야 뭘 명확하게 하는거냐면 모든 구성원들은 해야한다 자유롭게 해야돼 feel free to 자유롭게 뭐뭐하다 present 제시하는거야 보여주는거야 보여주는거야 뭐를? 유니크 독특한거죠 정보를 아 이 유니크란 말이 아이고 유니크란 말이 있어 그럼 유니크란 말이 바로 여기 언쉐어드가 되겠네 그죠? 독특한 정보를 제시하 자유롭게 제시를 해야만해 그러면 that each member 아 이렇게 또 나왔네 잠깐만 또 나왔네 진짜 목적이 또 나왔네 병력의 구조네 자 각각의 구성원들은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을까 각각의 구성원들은 가지고 있어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구나 그죠? to 할 수 있는 잠깐만 뭐뭐 해야할 뭐뭐 해야할 나누어야할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마지막 거네 마지막 진짜 목적어네 그리고 중요해 그렇게 하는게 중요해 이친 보란투도 써 이친 가목적어네 가주어네 수가 진주어네 그렇게 하는게 중요한거야 뭐하는게 중요한거야 나누는게 중요한거야 나누는거 잠깐만 체크 좀 그렇게 하는게 중요한거 그렇게 하는게 뭐야 중요한 정보를 나누는거 이거 얘기해 중요한 정보 나누는건 중요한거야 그럼 뭐야 정보 나누라는 얘기지 알겠어요? 그래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다른 낮은 지위를 가진 구성원들한테 보물같은 정보를 얻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네요 자 리더들 되겠습니다 지휘 지도자들은 ne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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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필요가 있습니다 particularly 특히 특히 얻어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얻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support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지할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요렇게 의견 의견을 얻는거야 의견을 얻어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support 되겠습니다 지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from 누구로부터 의견을 얻어내는거냐면 누구로부터 의견을 얻어내는거냐면 낮은 지위 또는 낮은 지위 또는 사회적으로 anxious 막 걱정이 많은거야 어? 어? 그러한 불안한 집단의 구성원 되겠어요 자 1번 지위가 낮아 2번 사회적으로 불안한 이렇게 집단 구성원 낮은 지위의 집단 구성원 사회적으로 불안한 집단 구성원으로부터 의견을 얻을 수 있고 지지를 어? 지지 같은 것들을 지지 아니 지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런정도 어 보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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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